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경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처리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각화해서 분석하는 단계별로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손쉬운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별히 아데나 그리고 퀵사이트 이 두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솔루션은 빌딩 블럭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마치 레고의 블럭을 조립하듯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여러 솔루션을 엮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단계별 솔루션들인데요. 사실 표시된 솔루션보다 더 많은 솔루션들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이 많다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구성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시스템인가가 가장 큰 많이들 가지시는 고민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단계별 솔루션 중에 가장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집 단계입니다. 빅데이터 솔루션 구성 요소 중에 메시지 백본 또는 데이터 스트리밍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키네시스라는 솔루션이 바로 그러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키네시스는 크게 세 가지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키네시스 스트림, 키네시스 파이어 호스, 키네시스 어네리틱스 세 가지 솔루션 종류가 있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은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쓰고 그리고 읽는 로직 구현이 필요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읽고 쓰는 스루프트에 따라서 샤드 숫자를 결정해야 되는 스케일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파이어 호스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솔루션이 S3나 네드시프트, 일렉스 서치 세 가지 종류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장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스트림과 달리 특별히 메시지 백본에서 읽어서 저장하는 로직 구현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한 고민 또 사실은 필요가 없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쓰는 만큼 자동으로 스케일링 돼서 유지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스트림보다 좀 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관리 영역이 큰 그러한 솔루션이 바로 키네시스 파이어 호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솔루션 중 하나로 빅데이터의 저장소로 쓰시겠다면 키네시스 파이어 호스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빅데이터용 메시지 백본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빅데이터의 데이터 레이크라고 불리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로는 S3를 말씀드릴 건데요. S3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장 오래된 솔루션 3개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세 가지 데이터 센터, 세 가지 가용 영역에 자동으로 복제가 되고요. 그러한 복제 때문에 119이라고 불리는 99.999%의 데이터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쓰기 위해서 얼마를 디스크를 쓰겠다 이런 프로리 비저닝이 필요 없고요. 쓴 만큼 저장한 만큼 그런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그러한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데이터를 핸들하는 여러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데이터의 소스와 데이터의 타겟으로 이 S3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S3에 데이터를 모아두시게 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솔루션으로 쉽게 연계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용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상에서 빅데이터용 데이터 저장소로 S3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보시는 이제 슈퍼셀의 클래스 오브 클랜 게임의 레퍼런스인데요. 대표적인 S3와 키네시스, 그 다음에 EMR은 아니지만 EC2 위에 하드룹을 올려서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핸들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루에 4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전송되는 그리고 분석되는 그러한 사용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단계,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 중에 가장 중요한 아데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엔진을 어떤 것을 써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솔루션별로 다양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특징들을 가지고 어떤 것이 내 비니스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그 솔루션을 핸들할 수 있는 기술이 내한테 있는지 이게 가장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꾸릴 때 고민이 많은 영역인데요. 아데나는 그러한 솔루션 중에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가장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 아데나인데요. 작년 12월 아마존의 서비스 리인벤트 때 발표를 했고요. 가장 핫했던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나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인데요.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크로 S3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뒀는데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 DW 엔진이나 또는 하드 클러스터에 올리는 게 사실은 너무 번거로운 작업이었다는 거죠. 데이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딩 시간도 사실은 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전문 하드업 엔지니어가 필요했다거나 아니면 DW 클러스터에 대한 지식과 클러스터를 운영할 엔지니어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손쉽게 S3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솔루션이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된 솔루션이 바로 이 아데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데나는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접근해서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접근해서 친숙한 SQL 구문으로 손쉽게 코리를 던져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대화형 코리 서비스입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분석을 위한 아데네아용 클러스터 몇 대를 띄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서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서버를 관리하는 유지보수 인력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인프라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그러한 빅데이터용 처리 솔루션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웹콘솔에 로그인하신 후에 아데나 메뉴를 선택하시면 코리 에디터가 보이고요. 해당 코리 에디터에서 S3에 있는 온번 소스를 테이블 형태로 정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코리를 날라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딩 타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S3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를 테이블 포맷으로 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딩 타임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원되는 포맷은 S3에 저장된 파일 포맷이 텍스트 파일이나 CSV나 제이슨이나 아파치 웹로그 같은 것들 또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클라우드 프론트나 ELB와 같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떨어뜨리는 로그들을 직접 GD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와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으면 특별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트랜스폰해야 되는 필요가 없이 없는 그러한 서비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S3에 직접 연결한다는 게 가장 이 솔루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친숙한 SQL, 표준 SQL을 지원한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인데요. SQL 구문의 복잡한 조인문이라든지 아니면 네스티드 타입이라든지 또는 코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파티션 키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프리스토어 하이브가 나왔는데요. 친숙한 기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친숙하신가요? 사실은 아데나를 설명드리면서 아까 서두에 특별히 하드 클러스터 지식 없이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드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SQL 처리하는 오픈소스인 하이브와 프리스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아데나 장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업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거의 표준과 같이 요즘 여겨지고 있죠. 분산형 파일 시스템과 맵 리듀스 처리 기쁨으로 저렴한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분석 플랫폼입니다. 이 하드업이 나온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엄청난 오픈소스 프레임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드업이 좋은 솔루션이지만 사실은 이런 오픈소스 플랫폼 오픈소스를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시스템을 꾸며야 할지 그리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각 오픈소스 플랫폼별로 적합한 버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컴퓨게이션이 사실은 쉽지 않은 요소였죠. 그래서 사실은 하드업 전문 엔지니어가 사실은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데나에서는 지금 하드업의 오픈소스 프레임웍 중에 두 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SQL을 처리하는 프레스토와 하이브 이 두 가지의 프레임웍에 대해서 아데나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아파치 하이브의 경우는 사용자가 SQL 구문으로 코리를 날리면 그냥 하드업의 맵 리듀스에 대해서 이해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SQL 구문을 맵 리듀스로 변환해서 하드업 기반의 처리를 도와주는 프레임웍이 바로 아파치 하이브 프레임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맵 리듀스에 대한 코딩이라든지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하드업을 쓰실 수 있는 툴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하드업 기반 SQL 처리 툴이고요. 그래서 이 하드업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보통 하이브에서 코리를 날리고 그 결과를 중간에 관계형 DB 또는 DW 엔진에 저장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BI 솔루션으로 연계해서 많이들 구성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 하이브가 코리를 던지고 결과를 전달해주는 시간이 사실은 이 BI 솔루션에서 직접 코리를 던져서 얻어서 화면을 뿌릴 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관계형 DB나 DW 엔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BI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BI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실시간성이 다시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자 나온 프레임워크가 프레스토 프레임워크이고요. 프레스토는 여기 정의된 대로 분산형 SQL 엔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산형 메모리 기반 SQL 엔진입니다. 병렬적으로 코리를 메모리 기반으로 처리해서 답을 주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보다 실행 속도가 코리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BI용 RDB를 둘 필요가 없이 바로 BI 솔루션에 연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석 대상이 아파치 하둡 이외에 노에스쿨엘이나 RDB 같은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 소스도 함께 분석해주는 프레임워크이 프레스토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BI 솔루션을 연계해서 이렇게 구성을 많이들 하십니다. 다시 아데나 장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친숙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데나에서 결국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이브의 장점과 프레스토의 장점이 아데나에 녹여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이브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포맷을 테이블 형태로 정형화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의 정형화해주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해주는 디딜 구문을 아데나에서 수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프레스토가 가지는 장점 인메모리 기반으로 병렬적으로 코리를 실행해주는 빠른 처리 속도의 장점이 아데나에 녹여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S3에 저장된 데이터 포맷 아데나가 지원하는 데이터 포맷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CSV나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한 텍스트 파일 또는 아파치 웹노그, 탭으로 구부된 파일 제이슨 파일, 그 다음에 압축된 포맷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하두 기반에서 빅데이터 데이터 저장 포맷으로 많이 쓰인 콜럼너 포맷들인데요. 아파치 팔켓이나 아파치 오아시 같은 포맷도 같이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의 과금 구조, 비용 구조입니다. 쿼리당 과금을 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하게는 쿼리를 던졌을 때 해당 셀렉트 쿼리의 실행 쿼리 플랜에 따라서 원본 소스를 스캐닝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 해당 쿼리에서 스캔된 데이터 사이즈별로 테라바이트당 5불이 부과되는 그러한 비용 구조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선언하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나 실패한 쿼리는 과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쿼리에 따라서 스캔되는 데이터 사이즈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본 소스가 플랜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압축되었거나 아니면 컬럼너 포맷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파티션 키로는 잘 나눠져 있어서 파티셔닝된 원본 소스라면 결국은 해당 쿼리를 던졌을 때 스캔해야 되는 데이터 사이즈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맷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비용을 거의 쓰지 않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아데나의 베스트 프레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틱스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듬이나 DW 엔진의 전문 지식 없이 그리고 이를 로딩하는 그런 로딩 타임 없이 바로 에드웍으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브룹 분석 엔진이 바로 이 아데나 솔루션입니다. 가장 손쉽게 대용량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데나 사용에 대한 스크린샷들인데요. 아마존 서비스 웹콘솔에 로그인하셔서 아데나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쿼리 에디터 화면이고요. 일반적인 DB 클라이언트처럼 임의로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선언하실 수 있고요.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미 테이블 형태로 정의된 데이터 소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S3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정의하실 경우에는 쿼리 에디터 내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S3 파일 경로 적는 형태로 이 테이블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된 테이블 기준으로 셀렉트 쿼리를 던지시면 이 보시는 하단에 쿼리 리저트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쿼리가 실행되는 시간 그리고 해당 쿼리가 실행되면서 스캔된 데이터 사이즈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데나에서 실행되는 쿼리는 이 히스토리 탭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쿼리가 날아갔고 그 다음에 스캔된 데이터 사이즈는 어떻고 그리고 그때 당시 결과를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된 쿼리들이 쭉 있고 그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주 쓰는 쿼리는 세이브드 쿼리 메뉴에 저장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특별히 저장된 쿼리별로 해당 쿼리 결과를 어떤 S3 버켓에 저장할지 설정할 수 있는 화면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데나에 실행되는 실행했던 그러니까 응답했던 쿼리 리절트는 S3에 자동적으로 디폴트로 저장되게 되고요. 그 저장되는 경로도 임의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장되는 결과에 대해서 손쉽게 암호화할 수 있는 암호화 옵션도 추가로 릴리즈 되었습니다. 아데나는 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제공하는 웹 콘솔 이외에도 표준 JDBC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JDBC 클라이언트 툴을 써가지고 아데나에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DBC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바 코드에 녹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DB의 유저 패스워드 세팅하듯이 아마존 웹 서비스 IAM의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설정하고 해당 아데나가 접속해서 사용해야 될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는 S3 경로를 지정하고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데나를 쓰실 때 가장 손쉬운 솔루션이지만 가장 또 쓰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S3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아데나가 인식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로 선언하는 이 DDL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익스터널 테이블 크리에이트 익스터널 테이블 명 그 다음에 컬럼명 속성 일반적인 일반적인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파티션 키를 추가할 경우에는 파티션드 바이 해당 컬럼명 시계열 데이터 컬럼들을 넣어서 파티션 키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S3에 저장된 파일 포맷에 따라서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를 선택해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별로 추가적인 옵션을 중간에 기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S3에 저장된 경로를 로케이션이라는 구문으로 선언해서 해당 S3에 저장된 로우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문에 혹시 질문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데나가 하이브의 DDL 구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의 DDL 구문을 참조하시면 이런 구문들 특히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선언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직접 크리에이트 익스터널 테이블 구문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데나 웹콘솔 내의 위자드 형태로 S3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포밋이고 어떤 테이블을 만들겠다 하는 형태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클릭 클릭하면서도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데나가 지원하는 포맷 중에 컬럼너 포맷 압축된 포맷인 아파치 ORC와 팟컷의 활용에 대한 예의인데요. 아데나가 사실은 ORC와 팟켓으로 변환해준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데나에서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아파치 ORC와 팟켓 형태로 하둡을 띄워서 변환하라라는 그러한 정보가 담겨있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하둡 위에 하이브 시타스 구문으로 팟켓 형태로 저장해서 파일을 가져오거나 또는 스팝 파이 스팝 코드로 짧은 코드로 약 1기가인 데이터를 파이 스팝으로 변환했더니만 130기가로 줄어든 그러한 샘플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과정에 필요했던 컴퓨팅 리소스는 EMR 컴퓨팅 리소스는 5불 정도만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변환해놓고 아데나를 사용하실 경우 아데나의 비용 절감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블로그 소스를 참조해서 기존의 플랜텍스트 기반의 S3 데이터를 컬럼너 포맷으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환한 샘플의 비교 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L4 스위치와 같은 서비스인 ELB 로그가 1TB짜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건데요. 같은 코리를 날립니다. 그런데 1TB짜리 플랜텍스트로 코리를 날렸을 경우 237초 실행타임이 걸렸고 스캔된 데이터가 1.15TB가 스캔이 돼서 결과가 나왔다. 결국은 그 해당 코리에 아데나에 발생한 비용은 5.75불인데 같은 데이터이지만 파켓 형태로 변환했을 경우 그 1TB의 온번 사이즈가 130기가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실행타임은 34배 빨려진 5초 정도로 걸렸고 스캔된 데이터는 99%가 절감돼서 최종적으로 변환된 클럽러 포맷으로 변환된 소스를 가지고 아데나에서 코리를 날렸을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99.7% 약 1.3센트 대비 5.7불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데나가 가지는 장점은 S3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직접 핸들할 수 있다 또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데나를 더 반복적으로 그리고 비용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아파트 파켓 형태로 변환해놓고 쓰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빅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다 라는 게 베스트 프레틱스 중에 하나로 가이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인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시프트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DW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가장 성능이 좋고 빠르고 보편적으로 채택하시는 솔루션이 바로 DW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도 DW 솔루션인 레드시프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레드시프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시프트를 로그인해서 쓰실 경우 어떤 인스턴스 타입으로 레드시프트를 띄울 것인가 라는 결정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클러스터로 띄울 건가 라는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클러스터 중에 이드노드가 있고요. 그래서 쿼리를 받게 되면 이드노드가 이 쿼리를 나눠서 하위에 클러스터로 구성된 컴퓨팅 로드로 분산해서 잡을 나눠주게 되고요. 해당 쿼리 실행 결과를 다시 조합해서 던져주는 형태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 규모급의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성능 좋은 빅데이터 처리 엔진이고요. DW 엔진이 가지는 디스크 아이오 관련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너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압축 그리고 1메가 바이트 존을 나눠서 액세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아이오가 굉장히 빠른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스크 아이오를 줄여서 굉장히 빠르게 쿼리 응답을 준다라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RDS와 같이 관리형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인크리미터 백업을 S3에 해줄 수 있고 해당 S3의 리즌 간 카피도 원하는 경우 같이 지원을 해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 형태를 확장하셔 쓰실 수 있는데요. 통계적인 근사함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정의된 코드를 사용자 정의함수로 불러서 SQL 구문 내에서 쓰실 수 있는 UDF 기능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이 쓰시는 R과 같은 솔루션과도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UDF 사용자 정의함수의 예제인데요. 크리에이트 펑션 그리고 임포트해서 파이썬 코드를 임포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함수 형태로 선언하는 샘플인데요. URL을 파싱하는 파이썬 코드를 임포트하고 그 함수명을 F-underbar 호스트 네임이라고 선언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UDF 펑션을 쓰지 않고 정규 표현식으로 URL을 파싱할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코리가 필요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F-underbar 호스트 네임을 부르게 되면 파이썬 코드에 정의된 URL 파싱을 써서 대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또는 R-JDBC와 같이 R의 다양한 패키지를 연계해서 레드시프트를 연동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는 하드비의 스파크 엔진도 스파크의 데이터 소스나 또는 트랜스폰된 결과로서의 저장소로 레드시프트를 확장해서 쓸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끝으로 비아이 솔루션인 퀵사이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비아이 솔루션은 퀵사이트입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별개의 사스를 쓰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뜨고 유저를 가입해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켓플레이스의 아마존 웹서비스 마켓플레이스의 마이크로 스트레치 또는 태블러나 티커와 같은 다양한 비아이 솔루션도 같이 선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퀵사이트가 가지는 장점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대부분의 솔루션이 그러하듯이 저렴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쓴만큼 비용을 낸다. 사용하는 유저수 단위로 비용을 낸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또 다른 기능적인 특징은 인멘모리 계산엔진인 스파이스를 지원해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이터 소스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루는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ODBC나 JDBC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불러올려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DB와 테이블들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셋을 만드신 후에 이를 분석하고 데시보드를 꾸밀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퀵사이트 입니다. 레이어별로 본 구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소스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하는 퀵사이트 엔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퀵사이트 UI를 통해서 유저를 등록하고 해당 유저가 로그인해서 직접 퀵사이트 웹콘솔이나 모바일 앱에서 데이터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퀵사이트의 UI는 사용하지 않고 테블러나 티코와 같은 서드파티 툴을 쓰되 퀵사이트가 가지는 장점 스파이스 엔진 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 연계성 장점을 활용해서 서드파티 솔루션과 같이 연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BI 솔루션의 가장 보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성능이 빠르고 가장 큰 금요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 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DW 엔진인 레드시프트와 퀵사이트의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페타바이트 까지 가는 엄청난 사이즈의 데이터이고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DW 엔진에 올릴 수 있는 정형화된 포맷이라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넉넉하시면 쓰실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 이 두 가지의 조합입니다. 또 다른 조합은 직접 운영 중인 DB를 퀵사이트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RDB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이냐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운영 중인 DB를 직접 서비스 중인 DB를 퀵사이트에 연계해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14년 전에 기억을 되돌러보면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고 난 다음에 여러 임원분들과 기획자분 마케터분들이 각종 지표를 달라라고 요구사항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서비스를 런칭했더니 그 뒷감당 각종 원하는 리포트를 달라는 요구사항을 받게 되는데요.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코리를 새롭게 짜야 되고 해당 코리의 결과를 웹페이지에 녹여서 차트 같은 유틸리티를 써가지고 보여주기까지 보통 일주일이나 그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임원이 본인이 던질 수 있는 예상 코리를 100개를 미리 만들어놓고 자기가 질문했을 때 그 10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여주도록 만들러라는 그런 웃지 못할 요구사항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만약 그때 당시 이런 퀵사이터와 같이 손쉽고 저렴하게 그리고 사스 형태로 쓸 수 있는 BI 솔루션이 있었다면 그냥 이 BI 유저를 해당 임원용으로 만들어서 드렸으면 아마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잠시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요. 간단하게 원하시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운영 중인 서비스 중인 DB를 연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려하실 점은 그런 많은 스파이스 엔진을 쓰고 하면 운영 DB에 부하를 많이 주지는 않겠지만 안전하게 퀵사이트에서 연계되는 데이터 소스를 RDS 리드 리플리카 같은 것들로 복제해놓고 서비스 운영 부하와 퀵사이트 분석 부하를 서로 다른 DB 인스턴스로 분리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큰 규모를 분석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조합도 보편적인 조합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가장 드리고자 하는 조합이 바로 퀵사이트와 아데나의 조합입니다. 특별히 데이터 로그를 S3에 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냥 아데나에 들어가서 S3 데이터를 테이블 현태로 선언하고 그리고 퀵사이트에 연계해서 손쉽게 시각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도 필요 없고 인스턴스 띄울 필요도 없고 그냥 원하실 때 들어가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볼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는 조합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아데나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고 그리고 퀵사이트에 와서 아데나의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시각화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퀵사이트의 비용 구조입니다. 다른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두 달 동안 프리티어가 제공되고요. 네 명의 유저에 대해서 프리티어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기가 바이트의 스파이스 메모리를 두 달 동안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스탠다드와 엣더프라이즈 에디션 두 개나 나눠지는데요. 가지고 계시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퀵사이트의 유저로 같이 통합한다라는 기능들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쓸 경우에는 유저당 18불 또는 그런 걸 안 쓸 경우에는 유저당 9불이라는 건데요. 유저당 쓰는데 1년을 약정했을 경우 9불이라는 거고요. 해당 같은 기능을 그냥 먼슬리로 내술 경우는 12불이라는 유저 숫자당 과금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팩터는 스파이스 엔진에서 쓸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입니다. 기본적으로 10기가가 제공이 되고 1기가 바이트가 추가될 때마다 월 2.5센트가 추가로 과금되는 형태의 프라이싱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용량 데이터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BI를 구성하는 방법은 보시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구성하는 방법은 보시는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레이크로 불리는 데이터 저장소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퀵사이트 이 두 개의 툴의 사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그 사이에 어떤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엔진을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솔루션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솔루션들이 특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결국 EMR 하드 클러스터 구조는 가장 큰 장점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 해준다. 가장 파워풀하게 정형을 해준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하드 클러스터 기반 위에 발표된 수많은 오픈소스 툴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게 바로 이 하드 클러스터 기반의 EMR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DW 엔진이 가지는 특성인 거죠. 가장 큰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처리해준다. 라는 장점이 바로 이 데이터 웨어 사안 엔진인 레드시프트 엔진이고요. 그리고 아데나는 가장 쉽게 전문 인력 없이 전문 지식 없이 테라바이트급 이상의 데이터를 내가 지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솔루션이 바로 이 아데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들을 다 조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솔루션만 내가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다 조합한 케이스인데요. S3에 모든 데이터를 떨어뜨려 놓고 EMR로 트랜스폼하고 그리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시 S3에 떨어뜨리고 레드시프트에 S3의 데이터를 올리고 BI를 구성하는 그리고 아데나를 통해서 필요할 때는 S3에 직접 코리를 날리고 또는 EMR을 통해서 정형화된 또는 콜럼머 형태로 변환된 데이터 포맷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리를 날리고 이를 직접 BI랑 연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이 중에 선택적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빅데이터 조합은 바로 이 조합 이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솔루션들은 각각의 단계별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만큼의 사이징과 처리능력을 가진 솔루션들이고요. 이 네 가지 솔루션은 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서버를 띄울 필요도 없이 얼마큼 쓴다 안 쓴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필요할 때 들어가서 쓰시면 되는 그런 완전관리형 서비스 솔루션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쓰며 있어서 샤드가 어떻고 클러스터가 어떻고 파티션 키가 어떻고 이런 고민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이고요. 그리고 유저별로 쓴 만큼만 비용을 과금하는 그러한 비용 체계를 가진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대용량 데이터 기반으로 BI 툴까지 구성하실 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솔루션이 바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솔루션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나간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요건이 있다면 추가적인 솔루션 사양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문의 부려 1타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블로그에 최근에 포스팅된 글 중에 하나인데 AWS IoT부터 키네시스 파이오스 S3 아데라 퀵사이트 즉 IoT 디바이스 시그널을 이렇게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다 분석하는 그러한 랩 가이드가 이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기반으로 올 1월달에 아마존 웹 소위스 파트너들 대상으로 랩 가이드 한글화 된 랩 가이드를 배포했는데요. 이번 랩 가이드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약 1시간 1시간 반내에 이 모든 솔루션을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하시면 몇 테라바이트 이상의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툴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후 시간 세션에서도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빅데이터 관련된 시간이 세션이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빅데이터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세션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EMR 고급이라고 하드 클러스터 에서 EMR 사용하면서 하드 클러스터의 각종 솔루션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굉장히 딥한 내용을 다루는 세션이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세션을 참석하시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시부터 3층에서 키노트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